오우 부교를 가설하고 전진하도록 하지 어디 보병이 감히 보병은 그냥 시야용이야 공격 야 너 이상한 데로 가지마 오우 막 물 뛰어들어 연가시니? 아 물로 막 뛰어들어 저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오세요 오 연가신줄 저쪽에 남아있던 저거 하나 훔쳐오죠 포대 하나 가져오죠 대전차 포대 박크 도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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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사령 아래 아래 남편 한 명 더 가야되는데 수류탄이 좀 아깝긴 한데 대전차포는 더 좋으니까 75mm 대전차포 빨리 끝내자 사실 퍼싱은 중전차지만 나중에 경전차로 강등됐는데 어 걔도 움직이는 것 봐 잘 만들었어 자주표를 처리할 차례네 알겠네 경량국사포 이거 가져가야겠다 국사포는 되게 좋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포가 짱이야 대전차포는 솔직히 좀 별론데 이런 국사포 같은거는 어 정말 좋아요 특히 엄청 큰 국사포 같은거는 어 훔치면 내가 다 뿌듯해져 보급차량도 하나 훔칠까? 4발 밖에 없지만 우리껄로 보급이 안되겠지 2가나 훔쳐서 보급하고 중전차 하나 훔칠까? 지금 보변이 적은게 아니라서 지금 보변이 적은게 아니라서 지금 보변이 적은게 아니라서 왜月이 건난다 다리.. capabilities こんにちは 메르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훔쳐 훔쳐 손톱으로 훔쳐야지 갓힌이 없는 자가 까불 자꾸 화장실 갔었어 대전차 복용은 좀 아깝긴 한데 그러면은 소총병 중에서 수류탄 없는 애로 경찰? 어우 얘는 뭐 다 썼네 아니 이거 훔칠려고 아 저거 탱크 너도 차가 없으니까 그냥 수류탄 없는 애로 수류탄 없는 애로 수류탄은 중요하니까요 수류탄 두쳐 우선 먼저 이걸 얻어서 수류 한번 해줘 사실 전차장 없어도 움직이는 데는 상관이 없어서 으어 어 Martial 치워야 돼 치워야 돼 덩고 온다 대전차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됐어 도망간다 금방 그렇지 굿 좋네요 전차들을 이제 전방 배치해야겠네요 전차들을 이제 전방 배치해야겠네요 전차들을 이제 전방 배치해야 돼 전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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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딱박히는 거 맞아 안 보이는 곳에서 다 타격하는 느낌 지금 전차가 많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 다 터져 다 터지니 다 터질 뿐만 아니라 다음에 뭘 하락 할지 몰라 얘네가 또 살리는 순간 친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지면 타격으로 한번 불러내볼까요? 지면 타격 지면 타격 지면 타격 오 많아 좁은 곳으로 불러놓고 다 터뜨려 뭐다 나 볼게 2인작자에 잘 맞끄는구만 아 하필이면 미생병이야 뛰어 뛰어 어우 좋아 완전 포화지점이야 미생병 구한다 내가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 미생병 구했어 어 살아났어 라이언 일병을 구하듯이 미생병을 살렸다 어 버렸네 어 힘들었다 어 겁나 터트렸네 진짜 어 저기서 완벽한 승리였어요 지금 싹 다 터트렸네요 이거 빨리 보급차량 있는거 싹쓰고 버려야겠다 어차피 죽은거였으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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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막 달려가 오오 넌 달려야겠다 2돌룰룰룰룰룰룰 부착한다 부착한다 굿 저건봐 이제 1개나 온거 같은데 저건봐 뜯려면 되나 그러네 이거 대공포 1개 마지막 1개 2개 아 귀찮네 수류탄 투척을 할까 수류탄 투척 오오 포 가라 수류탄 투척 아 끝났어 다 날렸어 아 내 수류탄 적군에 방어 설비를 파괴하게 목표를 구하됐다 왜 이렇게 많아 목표가 겁나 찔끔찔끔 가야되잖아 아 오 탱크 있네요 퍼싱 퍼싱의 힘을 보여줘라 슈먼 셔먼 셔먼은 옆팅이에서 칩시다 얘는 방어력 약한 전차니까 옆치기 구축 전차는 약간 한선 뒤에서 장갑차 사실 장갑차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장갑차? 응 응 너 내려라 넌 1번 소대로 돌아간다 넌 1번 소대로 돌아간다 아주 묵디 장갑차가 제일 구리인 것 같아 이 게임에서 쓸데가 없어 뭐 사실 보병 죽이는 데는 좋은데 보병도 대전차 보병 같은 거 있으면 거의 한 방이 터져가지고 아 이게 무슨 쓸몬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깡 소초병 죽일 때만 좋고 어쨌든 포도 달려있어서 깡 소초병 죽일 때 그럴 때 좀 좋고 그 외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오스타 펜서A 에이 저런 거는 펜서A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튕긴 줄 알았네 헉 하나 더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영 세인애 날 어떻게봤지? 네 연막탄 써서 어쩔 거야 나는 그러면 저거 쓸 tragic 오오오오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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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와 온다 우와 2명 쏠려나갔다 어으씨 되셨죠?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되는겁니다 한 명도 날라갔어 우와 곡사포 한 대 왔더니 저 하늘에 별이 됩니다 갑자기 4명이 그냥 하늘로 그냥 솟구쳐 오르더니 그냥 사라졌어 어쨌든 저쪽에 곡사포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이 게임 이렇다니까 역시 옆에 옆을 친다 옆집이 옆을 친다 옆집이 옆을 친다 빨리 끝내야돼 구경 너무하네 왜 이렇게 잘 맞춰? 쟤네 포병사령관인가봐 장난 아닌데 다행이다 순환 안 죽었어 핵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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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인 핵롱 또 치자 여기다 나는 뭐 없지? 어우 튕겨낼 거 봐 그렇다면 스나는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스나 사람 잡는다 사람 그렇지 하나 쓰러지고 두 마리 남았다 이거 내가 먹는다 그리고 이거 엄청 엄청 먼 데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국사포거든요 사실 저거 이거 사정거리 미쳤어 보면 깜짝 놀랄걸 그렇지 한 명 남았다 한 명은 또 왜 반대쪽이야 어 맞는다 맞는다 이쪽으로 왔어 마지막 한 방 더 어 어 뭐야 왜 터져 왜 터져 자폭시켜? 죽기 전에 자폭시키는 거야? 쩌네 미션상 저걸 가지면 너무 강해서? 터트려버린 뭔가 그리야 그냥 자폭시키는 거 자폭시키는 거 자폭시키는 거 저국사포가 엄청 세거든 너무 세서 터트렸구나 저거 아니 어떻게 네 명이야 그렇게 한 번만 사라지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그냥 한소되어서 사라졌어 두 방에 뻥뻥 두 방에 끝났네 그러니까 뿡 어 탱크도 지금 피해 장난 아니야 내 셔먼 봐봐 피가 많이 달았어 지금 다 거의 다 한방이야 지금 한방감들 밖에 없어 피가 내 귀여운 셔먼 전차가 아주 한참 가야되는데 어얽 한방감들 안돼 안돼 어우 제발 왜 고병 안돼! 아아아아악 아아악 어 공수 낚아서 근데 쏴야되나 이거 어? 어 장난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유니책 또 써야되나? 꼭사파가 부시부시하구만 아 진짜 미안하네 부해줄 수 있는 메딕이 없다 메딕이 다 죽었어 저거 어디에서 놀러오는거야? 화물차량 안되겠다 이거 하나 쓰죠 공수부대 공수부대로 뒤에서 파괴시킵시다 어쩔 수 없네 어차피 공수부대는 뭐 남는거니까 비행기 어디있니? 여깄다 아 3번소대 다 사라진게 너무 아까운데 아 그리고 지금 저격도 죽었어 저격 죽었어 꿀저격이 사라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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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아 어? 우우 죽었어 제발 좀 터져라 오우워 튀어 튀어 어우 아이씨 한방당 한명씩이야 어우 짱짱쎄 저기있다 오우 오우 우와 장난 아니네 무섭네 어우 저걸 범위가 저기까지 달만한게 곰 이것만 부시면 돼 저거 부시면 할 만해 한방 더 아 무섭네 아 진짜 중심을 못한다 진짜 형 너무 불쌍하잖아 이거 오 오 오~! 그래도 별로 안단다 됐다! 끝만 더! 이거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때리면 되지 굿! 저는 오늘 전차병들 뒤통수 맞아라 날려버렸 어휴 어 장난 아니야 방송 끝나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끝내야만 하는데 어 뭐야 뒤에서 안돼 오 많아 뒤치기를 하다니 왜 양아치 같은 날 나도 뒤치기 했지만 너무하잖아 오 오 오 저거 달려가서 터진다 안 돼 아 안녕하십시오 왁텐님 안녕히 가세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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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 아 아 아 아 아 음.. 퍼싱 퍼싱 와 전혀 예상적 없다면 피해를 당했다